참아야돼 참아야돼 장기전 간다 신앙의 기사 말속도 빠른편이야 이정도면 튼튼하니깐 갈까요 아아 찔렸어 도망가 어 한번 더 할수있네 아 사거리가 아 도끼로 썰어야되잖아 야 근데 이거 이거 내가 이기겠는데 잠깐만 이거 원래 이거 공격이 안되야되는데 지금 공격되거든 이거 버그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근데 피가 피가 원래 이정도 높이면 원래 전투를 하면 안되거든 근데 전투가 원래 안되야되는데 전투가 됐어 지금 그 말에 즉슨 부담없이 할수있다는 얘기지 수눗 이미 열개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안팔고 보틴다 수눗 이미 열개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안팔고 보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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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꿔야 되는데, 말 나 주워주는데. 아, 말 저기 한마리 있다. 말이 이게 나도 안거같은데, 이게 속도가 빠른거같은데, 지금 보니까. 비슷한데. 아, 찔리냐. 영대비지. 아, 씨. 오케오케오케오케, 질수없다. 야, 이겼어. 간다. 과감하게 해도 되겠다, 과감하게 해도 되겠다. 좀비좀비. 아, 찔리다. 평지로와, 평지로. 차라리 보병을 더, 다가오는거 잡자. 차라리. 아니, 데미지가 안나와. 저 보병을 잡아야, 칼을 먹는데. 칼을 먹어야. 오, 뭐야. 나이스. 가속 제대로 붙어가지고. 가속 제대로 붙어가지고. 상대를 나랑 스쳐지나가는 가족 나와서. 아주,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왔어. 꼬로로, 꼬로로. 어, 뭐야. 칼 어디갔지? 칼 없어졌어. 떨리가 없는데? 커플. 있구나, 있구나. Ок. 어, 보면 다 가난다. 아가 epidemi созд, 23ados 초콜루 와 envir something 이게 우리 아군쪽으로 가고 있는 애들은요 약간 얼타거든요 얼탈 때 등을 찌르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왠지 감을 잡을 것 같아 그쵸? 앞에 있는 애 다 감 잡았네? 오우 시키 그런 시키 길막? 안되네 똑같네 쟤 잡자 쟤 잡자 쟤 어디가냐 쟤 사라질 쟤 쟤 쟤 쟤 쟤 쟤 첫궁 있나 우리? 아 돌 돌 돌 오우 오우 쉣 가드도 얘가 계속 가드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한 2초 정도 가드를 하면 그 다음에 때리게 돼있어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드의 빈틈을 찾을 수 있죠 얘가 가드를 평생 하는게 아니라 오우 이러네 위험해 아 저 찌르기 진짜 저 짜증나네 찌르기 요 때 아 막았어요 이거는 저 가드를 풀린다고 이제 좀 있으면은 잡았고 지금 아이 막았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막히는게 나아 이게 내가 너무 늦게 때리면 내가 죽잖아 예 막히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막히는게 나아요 안전하게 하려면 안전하게 하려면 예 맞추면 좋지 맞추면 좋지만 그걸 너무 맞추려고 일부러 늦게 때리면 예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숙련도가 형편없구만 예 오우우우우우 이럴 위험하지 일섬됐어 일섬됐어 고맙죠 요렇게 살살 이렇게 상대 낚시를 해야돼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유도를 해서 신앙의 기사 얘 잡으면 저거 무기 장갑 이런거 나오겠다 또 하나 떨어질 때가 기대돼 네명이라고 해서 안떨어지는게 아닙니다 한명이 이렇게 탈주를 해요 탈주를 하나 잡아주는데죠 아냐아냐 위험해요 위험해요 탈주했다 밀어줄게요 가드패턴인거 같은데 얘 아 늦었어 이거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나는 지지 않는다 야 뒤에 있어자 이래서 빨리빨리 때려야돼 내가 약간 스탯이 좀 높으면 때리겠는데 스탯이 낮아가지고 죽을 수 없는 좀비 스탯이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랜데 이거 어디서 어디서 들어봤던 노랜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더라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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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딤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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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너무 좋은 모드 아니냐고 왜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전투에 가담이 되면 안되는데 아마 그 퀘스트 지문 이런 것 때문에 버그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덤벼라 후 어 발차기 안맞았네 하아 아 와 오케이 아 그리트 써도 좋아 글 써 좋구요 신발 좋구요 신발 내께 더 좋네 이씨 으아 야 전투는 내가 했는데 경험치는 왜 니들이 먹냐 이런 이씨 이겼다 어쨌든 이겼다 어휴 버그 덕분에 방어구를 좀 사야겠어 아 너무 피가 약해 아 어 렉컬레씨 여기 버그 있는거 아시는 분 여기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이거 막혔나? 순우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봤냐 어중간하게 손절하는 자는 개미를 남는거다 어 여기서 잘 떨어지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2층으로 보여줄게 안되안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흐흐 이맵에서만 되는건데 막혔나봐 막혔나봐 막힌거 같은데 안되네 이거 옥탑방으로 갈 수 있거든 저 위에 옥탑방으로 패치됐나봐 안된다 방법은 맞는데 맞는데 여기 아 안되네 패치됐나봐 패치됐어 패치됐어 가면 뭐가 좋냐구요? 좋은거 없지 그냥 간다구 랜선브로커 용병 창병 오 얼마야? 개비싸네 오 이런거 좋죠 뭐야 얘 얘는 뭐야 캐논니어? 캐논니어가 뭐냐 설마 얘 화포 쏘는 애 아니야? 대포화약 포탄사면 대포운용해? 아 진짜? 흠흠흠 우드커터엑스 요건 두고 쓰는게 의미가 없다 이제 양건만 써야지 일단 와 야 이거 곡괭이도 있네 그 땅 팔 수 있네요 땅 팔 수 있어 콘텐츠 오지는데 층 칭 음 창돈만 잘까? 창돈하자 창돈 스탯 좀 볼까? 오 뭐 업그레일은 더 안돼 어 그런대로 쓸만하네 스탯은 뭐 이정도면 화기 올려놔 화기 써요 쓸려면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 카에데마을 밤에 싸우면 좀 별로 안좋아 아침에 싸웁시다 18산적? 뭐야 이게? 야 우리 병력터 다 어디갔어? 야 일루와 빨리! 야 일루와! 온다 온다 애들온다 어이씨 화해 팔도 막 쏜다 가자 가자 좋은 기회에서 일대 경험치 랩업하기 오오 야 이거 패스 좋다 거절하구요 아나 아야 모드 좋은데? 모드 할만한데? 예 이거 뭐 역시 그 그딴 모드랑 달라 다이모 다이모 재미도 없고 그런거보다 훨씬 낫죠 야 이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게임이 이거? 아니 뭐야 잠깐만 뭐라고? 젠다르 상인연합? 이게 대체 게임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성교회 교환국 그.. 움찔했다 순간 리포트 리포트 따로야 이거? 따로 온거야? 이거 이거 따로 온가봐 가.. 같은 소속이 아닌가? 어떻게 해석해야되지 이거를? 대체? 뭐야 어 젠다르 젠다르 창병 지금 데려오긴 했는데 네이티브 배경에 몇몇 세력 추가한거야? 아 그래요? 그렇군 어 탈연병 로더 석군병이다 잠깐만 누구누구 있었지 농부 농민? 에이 농부랑 농민이랑 차이가 뭘까? 농부 농민 어우 퀘스트 개많아 좋아 어? 롤리나 얼마? 805디나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갑옷도 없는데 돈 벌어야돼 와 이거 뭐야? 어 스틸 파인 마블 웰메이드 오일 칩 오일 야 오일이 아 저런식으로 야 이거 게임이 쓰읍 아 그게 다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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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기